지효는 자기가 죽더라도 모든 힘을 썼을 겁니다. 지금은 자기가 무지 기억도 못할 겁니다. 지효 이 새끼가... 그 아이 다시 나타났네요? 수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도망쳐! 마지막! 정말 좋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마지막 기회인 것도 아시죠? 둘 중 살아있는 사람이 살인사꾼 용의자여. 우리 옛날에 만난 적 있지? 니가 누군지 확실히 기억났어. 그러니까 너도 기억해야 돼. 우리 엄마랑 아빠 어떻게 된 건지. 설마 죽지는 않겠죠? 죽을 이기면 다 죽습니다. 죽으면 시체라도 가져와. 최대한 빨리. 가장 신선한 사람들. 아이가 도망을 쳤어요. 다 죽어가는 애가 벌떡 일어나서! 약한 세포만 죽고 강한 세포만 살아남았을 거예요. 기다렸어. 너한테 무슨 짓을 했어? 물어보고 싶은 사람 다. 고맙습니다. BIK 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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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준비 준비 감사합니다.